여러분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일 초등학생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네. 제일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만약 활동까지 하면 왜냐하면 저는 지금 자료를 준비하면서 나라면 이렇게 해야지를 지금 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시간 더 나오겠죠? 엄청 나오죠. 그럼 충분하네. 이거 하나 가지고 두 시간씩 더 진짜. 맞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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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